안녕하세요 다크가 심한데 바로 화장을 해줄게요 나스 이거 엄청 많이 물어보시던데 레디언트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마에 뭐가 나가지고 원래 이마는 대충 했었는데 오늘은 좀 잘 가려줄게요 그리고 목도 제가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회사를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오늘 교육이 있는 날이라고 해서 다이야를 갑니다 다이아 건물 본사로 가요 설레요 그리고 나스 똑같은 라인에 컨실러를 발라줬는데 이거는 제가 하도 많이 쓰고 해갈리고 픽스를 해주는 동안 블러셔는 약간 새로운 제품이죠 약간 앨범식으로 패키지가 나왔더라구요 그거를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시콜에서 봤었는데 제가 선물이 와서 좀 놀랐던 감사합니다 예쁘게 바를게요 이거는 약간 웜쿨톤한테 다 잘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단델리온이랑 좀 비슷해서 놀랐어 음 블러셔 예쁘다 감사합니다 눈썹 눈썹이 진짜 없네 아 근데 저는 없는 사람들 중에서 있는 편이래 아이섀도우 됐다 이렇게 해줬으면 아이섀도우 저는 붉은기 없는 브라운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 붉은기 없는 라인들이더라구요 가격은 16,000원이었나 18,000원이었나 근데 저는 쿨톤이거든요 쿨톤인데 왜 붉은 계열의 아이섀도우는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청순이니까 이 정도로만 아래에다가 살짝 빨리 해줄게요 빨리 빨리 아이라인을 점막까지 다 그려주고 여기 있는 펄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써볼게요 여기 아래 약간 애교살에 연하게만 어머 너무 예쁜데 헉 여러분 오케이 널 지렸다 립은 이것도 산건데 롬앤이랑 같이 이거 헤라 거예요 색깔을 보고 너무 놀랐어 진짜 내가 여태껏 너무 사고싶었던 색이었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봐봐요 이거를 약간 스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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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진짜 여리여리한 우선 제가 이거를 바르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아무렇게나 우선 발라줘요 입술에 이렇게 올려줘요 너무 예뻤다 헤어로 봐봐요 예쁜거 봐라 땅 저는 빨리 갈게요 이렇게 얼굴은 또 어딨니 아 요즘 왜 이렇게 화해? 짜증나게 저는 삼상역 쪽에 나와가지고 회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왔는데 길을 모르겠네 안녕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여러분 제가 찐따여가지고 잘 못 찍었는데 율리아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것도 눈치보면서 찍어서 혼자 있으면 더 그러고 그냥 안 찍거든요 미유님 구독자 1층이 뭐예요? 저는 이웃이에요 이웃님 안녕하세요 미유님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 부끄러워 키가 따가 어디로 가세요? 저는 여기 근처 5번층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따서 밥을 좀 먹으려고 다음에 만날 수 있으면 네 저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택시를 탔고 방금 율리하루님이랑 인사했어요 벨라님이랑도 다른 분들이랑도 다 인사를 했는데 감사하네요 먼저 말을 걸어주셔가지고 제가 낮이 갈려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여러분 다이아 미팅이 끝나고 지금 회사로 가서 신발 미팅이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어요 다이아 미팅이 저는 친구 집에 와있어요 오늘 생일 파티여가지고 제가 생일입니다 해피 볼스 데이 뭐야? 문이 열려? 야 오늘도 공고롭게도 영상을 찍게 됐어 공고롭게도 예상은 했어 짠 마자 갈게요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미 이러고 있었어 저 엘리베이터에서 짠 육회 먹으러 가요 육회야 나연이랑 은선이랑 저랑 셋이서 항상 놀던 그대로 제 생일이라서 모인 거예요 그치 케이크는 여기서 먹자 가자 왜 스타벅스 뭐냐 이거 가방 있냐 이걸 모른다고? 이걸 모른다고? 와 이거 사람들이 보고 너 부러워하겠다 우리 엄마가 꽂혀가지고 내가 꽂고 핑크색이 더 예쁘겠다 갑니다 인사해 인사해 가자 진짜 마실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오늘 마실이지 뭐 2분 거리 맞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단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냥 먹을 걸 조져버리기 위해서 생일 축하 너 어딘지 모르는 거야? 너 집 어딘지 모르는 거야? 너 집 어딘지? 지금 방금 갈면 안 됐대 지하텔러서 거기까지 왔어? 아직 멀었대 얘 멀었어? 응 가야 가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시키자 그래 좀 걸으면 안 너 벗고 되지? 어 육회 먹고 있을게 여기다 저기다 육회야 넌 육회 먹을 때가 제일 이뻐 아니야 난 원래 이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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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생이잖아 용서해 음식이 나왔는데 은선이가 나현이를 데리러 나갔어요 짠 인사해줘 에이 육회 안 먹고 있었어 방금 나왔어 방금 나왔어 근데 방금 나왔어 다 물먹을래 짠 짠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아주 축하해 아주 뭐 하자는 거야 너 왜 술 안 먹냐 응 아 내가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이랬잖아 그치 짠 이거 아니야? 이거 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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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떡갈비 이렇게 세트 제가 좀 방금 하나 둘 셋 짠 짠 잘했어 잘했어 지금 생일조를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생일조를 고민하고 있어요 나도 생일조를 그렇게 심정이 많다 야 나 두 잔 먹었잖아 식기 올라와 그러고 그러고 너는 너는 언제 끝까지 어떡하라고 알 수 있는 걸 그럼 일단 나부터 따라할게 니가 진짜 아니야 야 이거 일요일에 한 번이나 해 맞아 진짜 바둑아 진짜 바둑아 진짜 바둑아 진짜 바둑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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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맥주 마셔야 돼 이게 또 단일한 거 아니야? 야 이게 또 단일한 거 아니야? 이거 황금 비율이야 황금 비율? 소주 구해 맥주 원래 이런 거 사람들이 이상한 거 쓰레기 넣는다고 김을 여기다가 이정권 대표다 그렇다 고맙다 고맙다 인기 마지막이 나 맥주 김 김 김 김 빨리 먹어 안주야 내가 생각해서 먹어도 안주 아니 나는 황금 비율이지 않아 왜 안 와 고맙다 고맙다 wald 고맙다 고맙다 오징어 시대래. 고래, 고래, 고래는 지는 거. 오징어 시대래. 너네 시대다, 야. 하하하하하. 야, 근데 코로나 봐서 소진이 유명하지. 야, 뭐야, 뭐야, 뭐야. 해. 다. 짠 이렇게 시켰어요. 예. 연속을 한 번..아닙다! 그다음에 피자를 먹어야지 고마워 코에 목이 물렸어요 소진 않네요 엄마가 술 먹지 말라 했는데 어휴 죄송합니다 벙키임 너네 여기 지나갈 수 있어? 안되네? 내 자리가 이렇게 길지 않았구나 벙키임 여러분 인사하세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하이 저희 마이 프렌즈입니다 맞아 오늘 엄마랑 카카오 프렌즈로 하거든 정차로 남아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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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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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뭐야 잔 와인이라고 한 컵 사이즈 맛있겠다 주황색은 주황색에 꼽고 비는 아니야 밤에 이거 하면 오줌 싸는 거 아니야 오 오 잘한다잉 본인이 알아서 다 못해 자기 생일인데 안 붙었어 영상 찍자 야 볼 거야지 알았어 알았어 땡큐 분위기 있어? 오 분위기 있어? 생일 축 생일 축 내가 불러야 돼?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나은 생일 축 도돌이표야? 생일 축하합니다 팔찌 아직 안 찍었어 소원도 빌어야 돼 내 불기 전에 소원 빌어라잉 알지? 소원 빌어라? 조금 무섭긴 한데 하나는 키는 게 날들 방금은 치아주면 할 거야 안 떠나면 미칩니다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자 봐 자 먹어 이제 퍼먹자 야야야야야 돼지들 뭐? 옷 색깔이 투명이네 이거 원래 토니 호텔 본 거야? 이미 다 알아왔지 본수록 더 보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점점 더 좋아지고 그치? 짠 짠 kaç 힛 정 ид agents 네 참 불안해요 네 감사합니다.